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도 납득할 수가 없고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현재 선거관리비원회를 지휘하고 있는 김세환 선거관리비원회 사무총장의 이력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 56세로 1965년생인 김세환 사무총장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서 지난해 8월 21일 날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무총장은 국무위원급으로 출세가 아주 빠른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서 제 입에는 출세가 무척 빨랐구나라는 그런 득담과 함께 살아가야 될 세월이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선거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할까 이런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비난도 섞여있지만 안타까움이 함께한 그런 저의 탄식입니다. 결국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평생을 보면 짧기도 하지만 아주 길기도 하죠. 그 사이에 사람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때로는 치유할 수 없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 실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공직자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여타 이해를 관련되는 건데 이번에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본인은 부실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범죄 행각에 속하고 4.15 총선 이후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엄청난 욕을 퍼붓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그러나마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권교체기에 공직을 맡았던 인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의 시계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대단히 중요하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단기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시간에 입각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선택 결과를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선택은 그야말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만년 천년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많은 공직자들이 정권 연장 이재명 후보 당선에 자신의 운명과 행운을 배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른바 올인을 한 것입니다. 재판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렇고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던 이규원 검사가 그렇고 사의로 부정선거의 주범들이 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선택을 참 잘못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결국 짧은 시간을 중심으로 그들은 선택을 내렸고 앞으로 그들 앞에는 가시밭길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의 법적 단재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란 참새와 같아서 눈앞에 이익에만 골몰하게 말인하는 그런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의 그런 명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새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권력과 부귀영화라는 것은 뜬구름 같아서 잠시 머물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데 그들은 그 안개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경력과 명예와 노후와 그의 모든 것을 부정과 불법에 악과 사감에 그렀던 그런 정말 치명적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신의 낭패는 물론이고 자신과 가족에게 엄청난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3구 대선을 지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제1인자인 김세환 사무총장이 드디어 3월 16일 날 사위를 표명했습니다. 3월 15일 날 TV조선은 아들의 특혜 채용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화군청에서 일하던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는 2020년 또 1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직했고 당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급 이하 일반 행정자직 경력직을 채용했고 김 씨는 최종 합격 임행에 포함됐다. 또한 김 씨는 이직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7일 날 7급으로 성진했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달에 김세환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바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마치 오비락처럼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특채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진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직의 변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특표 부실관리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일선에서 땀과 눈물로 대통령 선거를 묵묵히 관리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짧지 않는 사직의 변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든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든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은 단 한 표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 씨한 사무총장의 입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늘 애용하는 부실관리 부실관리 관리부실 관리부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사적인 이익이 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시민으로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 4.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 3.9 대선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투표 조작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두에서 감행된 맹백한 부정선거입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점철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 3.9 대선도 맹백한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로 3.9 대선은 부실관리가 아니라 모취의 지시를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상당수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부정선거였습니다. 김시한 사무총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선거부정 부정선거에 관여한 책임자일 뿐입니다. 그의 사임의 글을 보면서 김시한 사무총장의 앞날이 평탄하면 그것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죽은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의 앞날이 평탄치 않고 가시발길이 되면 그것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건절 공정선거의 항립이라는 관점에서 김시한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의와 운명이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한 사무총장의 사퇴를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깊은 자기반성과 속죄 그리고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양심선언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한 사무총장의 사퇴를 voilà. 김시한 사무총장의 사퇴 riding的。 니다. 김시한 사무총장의 사퇴 arrivé. 김시한 사무총장ira. 김시한 사무총장의 오늘. 김시한 사무총장이 안 Pr ituated on różne. 감사합니다.